아이고, 이제 할 시간이 있는데요, 형. 갑자기 생겼어요. 심지어 이거, 이 장비도 이거 막 스카이다이빙 하고 할 때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제가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올라가 볼 텐데.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저기 위에 보이시는 저기 위에 스카이 브릿지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셨는데. 아따, 형님. 현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, 형님. 아, 그래? 나는 오히려 막 지금 현실감이 없네. 아, 그래요? 그냥 꿈꾸는 느낌인데?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데요? 오늘 조금 더 재미있는 체험을 해보실 텐데. 아이고, 너무 재밌겠다. 흔들고 이런 거 아니야? 아유, 설마요. 그런 건 아니고. 이제 두 분 신뢰도가 상당히 높으신가요? 그럼 이렇게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요. 우리 뒤에 분은 눈을 감고 가실 건데요. 저기 앞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.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. 아유, 웃을 것 같아. 형, 제가 설명 잘할 게 걱정하지 마세요. 형, 올라가요, 올라가요, 올라가요. 올라가요, 올라가요. 올라가요, 올라가요. 아, 눈 감았다, 눈 감았다.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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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조칭, 조칭. 여기까지는 가요, 여기까지는 가요. 갈게요, 갈게요. 일단 왔어요, 형. 이 앞에 구멍이 있어요. 구멍? 제가 스페이스를 누를게요, 스페이스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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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천천히 가자. 조금 더 오세요, 형. 됐다. 자, 여기 스페이스 있어요, 형. 밑에. 조금 더 가요, 조금 더. 그렇죠, 보니까 끝이에요. 자, 스페이스. 천천히 가자, 천천히. 앞서 가지 마. 형, 스페이스 하나 더 있어요. 하나 더 있어? 네, 몇 개 더 있어요, 사실. 일단, 일단, 일단. 여기서 한 번 더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요, 좋아요. 발을 크게, 크게 쓰면 돼요. 자, 여기 다시 쉬어가고. 네, 됐어요? 왔어요? 오케이. 건너요, 왼발도 건너요, 오케이. 마지막 스페이스. 마지막 스페이스. 마지막. 오케이. 건너요, 건너요, 건너요. 오케이. 오케이. 성공하셨어, 성공하셨어. 네. igung, 승 lieberdr Dá이요. 네. 네 네. Tamam, 진리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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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ot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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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공연하고 싶다. 저희 그러면 간단한 액티비티 활동을 해볼 건데요. 팔벌려 도피 뛰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. 맞어, 봤어요, 봤어요. 하나씩 덮어 뛰기를 한다고? 몸 풀어야지, 몸 풀어야지. 우리 팔벌려 도피기 10번 정도 해봤고요. 저희 궁놀이 마지막 고가 있으면 다시 반복됩니다. 10번 마지막 고 없이. 자, 준비 시작! 하나, 둘,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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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좋습니다. 정말 이런 다시 하는 걸 기대하셨다면 정말 노림수가 뻔하네요, 정말. 근데 솔직히 좀 소심하게 되긴 하네요. 팔 벌려 뛰기가. 좀 빡세게는 안 된다. 제가 하나씩 큰 소리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해볼게요.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먼저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?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?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.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. 아, 뭐야. 역시 우리 윤기 형. 혹시 두 번 여기 높은 곳 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? 저희. 아, 있죠, 있죠, 있죠. 챌린지. 하나, 둘, 셋, 넷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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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달라라 왕산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. 달라라 왕산! 어디야, 어떻게 해야 돼? 왕산!